AP 투자 연구소 점차 낙폭을 키워갈 수도 있었지만 불행 중 다행인 점은 전략 후강 장세를 보이며 일부 낙폭을 만회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이번 주에는 미국의 FOMC 회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해당 발표와 해당 발표에 대한 투자자들의 해석 여부에 주목하며 시장 흐름을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해의 심해탐사 심층 분석을 통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주장한 미국 액트지요사에 대한 세금 체납으로 법인 자격 정지 의혹에 대해 정부가 몰랐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어서는 사과와 함께 해명에 나섰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 미국 텍사스주 판례 등에 따르면 액트지요의 개혁 체결 권한은 세금 체납 상태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약 체결에 필요한 법인 자격이 부인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인데 여타 내용들에 대해서도 통역상 오해라고 해명하는 등 계속해서 해명에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다양한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시민들의 해석은 어떨 것인지 그리고 이후 내용들은 어떻게 발표될 것인지 계속해서 추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화장품 업계의 새로운 수출 시장으로 중동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한류를 등에 업고 있는 데다 관세 철폐 혜택까지 가시화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과 일본 등에서 인기몰이에 성공한 화장품 기업들은 중국 사업 부진을 딛고 반등의 기회를 잡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동 등 신시장 개척 성과에 따라 화장품 업계의 제도약이 판가름 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 내용은 계속해서 추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테마 흐름입니다. 오늘은 전력설비 관련주, 음식료 관련주 강세를 보였습니다. 약세인 테마로는 치매 관련주, 저출산 관련주 약세를 보였습니다. 하루경제가 보이는 AP 마감시황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